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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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되는 세리룸 빌라입니다. 이거는 지금 전세나 월세가 아니고 매매로 내놓으셨는데 언덕 없는 평지이고 3룸 연식은 좀 되고 내부 이렇게 장판이나 이런거 벽지 이런거 싹 다 수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가격은 3억이고요. 지금 역 근처에 신림역 근처에 10분의 신축빌라가 있긴 있는데 신축빌라는 3억 5천이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빌라도 뭐 집값 떨어진다 하는데 매년 오르는 것 같아요. 매년 오르고 가격 절충은 만약에 보고 마음에 들면 조금 절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서리룸 연식이 있는 빌라고 베란다 여기가 세탁기 이렇게 놓는 그 자리이고 전세를 주면 금방 또 나갈 것 같은데 전세는 안주고 그냥 매매로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옆 근처에 빌라 매매가 많이 안 나와서 여기서 멀리 있는 데면은 좀 있는데 옆 근처는 많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